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완도퍼디는 코너에 몰리지를 때려야지 좋아 너는 막 움직여야지 이빙하고 그래 또 또 팍팍 해라 파이팅 좋아 또 좋아 좋아 그렇지 또 움직여 그래 또 좋아 또 좋아 또 좋아 3초 3초야 공격 3초야 공격 2초야 공격 3초야 공격 4초야 공격 2초야 공격 어이 그리스만 더 그리스도 다시 또 그렇지 또 또 또 아야야 일회전인데 안개가 어디있노 빨리 있어라 일회전 다 한다 일회전이 어디있노 어떻게 해볼까 다 움직여 하나 움직여 하나 공격 쫙아가다 그렇지 좋아 그렇지 좋아 그렇지 좋아 좋아 손 나가야지 손이 안나고 계속 쫓아가면 안되잖아 그래 손이 많이 나가야지 너는 공격하면서 좋아 이럴때 나가라 너 손이 왜 안나가노 그렇지 어 크기쯤 안된다 스톱 복서 크게 복서 아 좋아 그렇지 움직여야지 상체를 많이 움직여야지 움직여라 블랙 박스 어 여기다 손이 많이 나가야지 손이 안나가면 안되는 니가 맞는다 손이 또 블랙 사기 난데 블랙 복서 움직여 그래 상체를 움직여라 또 손이 안나가면 손이 그래 또 하나 둘 셋 넷 셋 넷 넷 서다 야 вет 시작 원 투 셋 포 Jer 아 네 왼 응 응 응 응 응